지금부터 S3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S3는 3인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bucket이라는 건데요 이 bucket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bucket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ucket 안에는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는 당연히 파일이 보관이 되겠죠 그런데 그 파일은 S3에서는 특이하게 파일이라고 하지 않고 object라고 표현해요 여러분, object라는 말은 그냥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는 파일과 여러분이 파일에 대해서 추가하는 여러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이 S3의 피로에 의해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, 이러한 걸 모아서 S3에서는 얘를 object라고 해요 그냥 파일이 object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방향성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어요 파일, 폴더, 그리고 bucket을 생성하고, 읽고, 수정하고, 삭제하고 이걸 할 수 있다면 우리 S3 할 줄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bucket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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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